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트럭크 강성국입니다. 가장까지 설명해드릴께요. 2020년식 2만키로 무사고 차량이구요. 탑은 셋탑 올렸습니다. 키로수 2만키로 한거 이야기해드리구요. 차는 강포깅바디에요. 넓이가 2240cm 높이가 2200이구요. 길이는 470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 안에는 새차느낌이 나구요. 옵션이 되게 좋아. 열선 들어가있구요. 열선 들어가있고 어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까지 다 들어가는 풀옵션을 보시면 되구요. 타이어상태 너무 좋구요. 차이점상태 너무 좋구요. 타이어상태 보여드릴께요. 타이어상태 타이어상태 너무 좋구요. 프레임 아주 깨끗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 보면은 안전바 뒤에 고무로 된거 안전바 당착해드렸구요. 여기도 그 다음에 발판 발판까지 해서 제가 장착을 해드릴건데 발판은 지금 제가 사서 연장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구비를 해놨습니다. 제가 달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감사하구요. 또 필요하시면 전화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